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요수도 으 쉬라 목버랑 같네 밤 되면은 인적 없는거 보면 뭐냐 2차는 스르르 오는거 웬 각설탕 이냐 우선 시작하자 자 스타 또 고 공포방송 넘버와 지금은 또 마시데 자 구독 좋아요 자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림대가 어디로 왔냐 여거는 지금 어 여수 돌산도 살인사건 났던 데 알죠 내가 다 조회를 해 본게 어 요거에 대한 사건에 대한 뭐 그런거는 뭐 유튜버 분들이 하신분들이 많았는데 직접 온거는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왔지 여거를 여기 살인사건 어 네이버에다가 여수 돌산도 살인사건 을 검색해 보면 되요 지금 현재 그 범위는 잡히질 않았어 잡히질 않았고 몽타주까지도 있어요 몽타주까지 더군다나 칼로 200군데를 열을 줄여 가지고 죽인사건이거든 이게 현재는 미제사건으로 남아있고 범인을 지금 잡지는 못했어요 아 나 지금 바로 거기 앞에야 바로 거기 앞에 아 나 지리지 여기 사람이 안다니니까 풀 자라 있는거 봐 풀 자라있는가 봐 와.. 문이 열려있어 지금 뭔 냄새야? 뭔 냄새야? 아이씨발벌레 냄새야.. 안에는 뭐 별거는 없네 근데 좀 쫄리긴 하다 이거 영상 찍으려고 3시간 반 달려갔어요 3시간 반 냄새가 너무 심한데 썩은 냄새 아까 봤죠 썩은 냄새 여그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데 200군데를 줄여가지고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여기 이런데 여기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 진짜 너무 무서웠다 썩은 냄새가 우선 나가 봅시다 사람이 발길이 안 닿아가지고 풀들이 엄청 많아 영상이 너무 짧아 이거 하려고 3시간 반을 달려왔는데 진짜 걔 눈물난다 열심히 한 것만 좀 봐주세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할게요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얼마 안 눌러주셨으면 진짜 걔 슬플 것 같아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흉가 곤지암 충일여고 나주 흉가 오늘은 충일여고를 와봤어요 충일여고 와따 지린다 여기가 지금 충일여고 들어가는 입구요 분위기 질해보라 와따 여기야 진짜 뭐에요? 뭐에요? 무슨 소리야? 뭐야? 풀벌벌벌벌벌? 밟은 소리 뭐지? 동물 지나가나? 나 뭐 가는 길이 끝도 없네 우리가 예전에 한 2년 반전인가 그쯤에 우리를 한번 여기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어? 뭐야 이거? 죽이려고 맞냐고? 와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야? 강당인가? 앞으로 길은 더 낮아있어 자 다시 이동해봅시다 아까 여기 안개 봐라 저기 앞에 드디어 뭐가 보이네 드디어 뭐가 보여 근데 예전에 왔을때 하고 산무타르다야 느낌이 와 분위기가 너무 지름없다 뭐야 저기! 쿨피움 뭐야 저거? 선반실? 누구 있나? 발자국 경비아저씨인가? 누구 있나? 와.. 발자국 소리가 났다니까 나 가만있었잖아 발자국 소리가 났었잖아 안 Has it ever been up 타이밍 탈탈탈탈탈 어디서 나는거야? 탈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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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경비아저씨인가..?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발자국 소리가 났어.. 관계자의 출입이 끝이네.. 뭐야..? 여기는 지금 학교가 아니라 공장같아.. 내가 왔던데는 충릴로건데..? 충릴로가가.. 충남방.. 아무튼 뭐.. 그런거 있지 않은가..? 운쇠가 잠가졌는데..? 열쇠가 잠가졌는데..? 발자국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단 말이예요 장난을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 우선 여기서는 나가다 갔다.. 지금.. 계속 걸어왔는데.. 학교는 안보여.. 너무 넓어여다.. 좀 더 기다리는 게.. 발자국 소리난거 같은데..? 발자국 소리난거 같은데..? 나 지금 혼자 있어보니까.. 너무 예민.. 내가 예민한건가..? 나 지금 혼자 있어보니까.. 너무 예민한건가..? 어..? 응...? 어..? 왜.. 자.. 뭔 소리야? 철판 소리 같은거 나는데.. 철판 같은 소리.. 여기 안에서 나 지금 현재.. 증인으로 거해서 사람이 죽었다 가니까 조심해야 돼 지금 현재 바람도 안부네.. 바람도 안부네.. 바람이 한번만인가..? 바람이 한번만인가..?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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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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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지나.. 뭐야..? 잠깐만.. 잠깐만.. 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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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이.. 장난이.. 뭐.. 뭐.. 뭐..? .. 잠깐만.. 뭐..? .. .. .. .. 와우 누구있어? 누구 있어? 뭐하는데 여기..? 숨을 데가 없는데..? 뭐야..? 숨을 데가 없는데..? 와.. 죽을려고.. 사람 죽다.. 저런.. 바람 닮는다니까 지금 현재.. 바람 닮는다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고 기신 기운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누가 여기를.. 지금 들어온 것도 아니야.. 이게 중폭기가 없어가지고.. 방금 소리를 들었는가 모르겠다.. 방금 새소리가 또 들렸어.. 새소리가 또 들렸다니까..?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어디야..? 어디야..? 뭐야 방금.. 와.. 경비하네.. 경비하네.. 뭐야.. 이 소리가.. 위에서 그냥 떨어진건가..? 그렇다고.. 여기를.. 여기서 막 갈 일도 없어 진짜.. 방금 소리 들은 사람은 뭐야..? 여자 악순 소리..? 누구 있어..? 아저씨.. 잠깐.. 하나만 얘기하자.. 아까 분명히 난 문틈 사이로.. 뭐 하얀거 봤다.. 문틈 사이로 분명 하얀거 봤어.. 그냥 지금 없어.. 난 처음에 그게 빛반사인줄 알았는데 빛반사가 아니구만 이게.. 봐봐.. 와.. 이게 영상에 남아있을란가 모르겠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분명 하얀걸 내가 봤어.. 분명 하얀걸 내가 봤어.. 파췄단 말이야.. 자 우선 여기가.. 우리가 메인이 원래 중1역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우선 중1역으로 빨리 가보자.. 지금 나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다.. 나 나갈 때도 길이 정올지도 몰라.. 너무너무 커 보다.. 너무너무 커 보다.. 너무너무 커 보다.. 잡conom수들.. 그리고 중1역으로 Belt.. 무슨.. ..저도.. 손븐에 더 건데.. firm.. 드디어.. 물건.. ..